안녕하세요 본더맨입니다 2021년 7월 25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오늘은 천안팀에서 이륙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륙장을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모여서 다 함께 이륙장을 정비를 날 잡아서 자주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 동호인들과 선수들이 많이 모였어요 오늘은 기상에 바람이 아주 좋습니다 가스트는 더 좋아요 가스트가 엄청나게 휘몰아칩니다 이착륙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륙만 하면 동동동 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륙을 하고 고도가 얼마 안 올라갔어요 한 900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지금 글라이더 춤추는 거 보시죠 이륙이 문제입니다 착륙도 힘들었어요 열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동호인들이 이륙해서 동동동 떠가지고 내리질 않아요 내리려고 하면 또 열이 쳐주고 열이 쳐주고 저같은 경우는 착륙할 때 열이 너무 좋아서 아예 좀 식을 때까지 하늘에서 오늘은 3시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천안 흑성산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3시간을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착륙하려고 하면 열이 팍팍 쳐주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또 안 올라가고 하여튼 오늘 초보자들이나 이렇게 리치 비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날씨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XC 하는 사람들은 일단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스트가 세면 고도가 안 올라가면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넘어가기만 하면 워낙 열이 좁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찌어찌 이렇게 풀을 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륙을 했어요 오늘은 별 내용 없습니다 지금 비행하는 상태가 오늘 바람이 셀 것으로 예상하고 액셀에다 끈을 한바퀴 더 묶었어요 한바퀴 묶었는데 지금 보면은 액셀에다 밟은 상태로 비행이 되는 겁니다 발을 뻗으면 액셀에다가 한 10% 정도 저기 에이라이저 휘어진 거 보이죠? 휘어진 만큼 에이라이저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서클링이 열을 잡고 고도를 잡는데 평상시처럼 자세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액셀에다가 계속 갈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3시간을 오늘은 버텼습니다 엄청 지겨웠어요 다른 글라이더들은 지금 산에서 사면에서 고도를 잡고 가스트가 확 몰아치면 벌판 쪽으로 가서 또 고도를 잡고 산에 붙었다 벌판 갔다 산에 붙었다 벌판 갔다 이렇게 단순한 패턴으로 거의 대부분 2시간 이상씩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교육을 받는 초보자들은 아주 재밌는 비행이 됐을 겁니다 에이라이저가 앞으로 당겨져 있고 액셀레이션이 지금 10% 정도 밟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륙할 때도 이상했고 고도를 잡을 때도 자세가 안 나오고 스파이럴을 할 때도 자세가 안 나오고 하여튼 오늘은 아주 힘들었어요 지루하고 힘들고 하여튼 열이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지금 3시간을 넘게 비행을 하고 내리고 있어요 착륙하려고 아직도 열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하지만 너무 지겨워서 내리는 겁니다 여기 천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동풍 바람도 잘 불고 여름에는 그리고 착륙하기도 좋고 정률착륙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착륙장에 깡통 하나 밟아 놓고 보고 찍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초보자들이나 요런 분들은 특강 착륙장에 활주로죠 활주로 엄청 긴 활주로 여기서 비행기 착륙하듯이 착륙하면 됩니다 단지 착륙할 때의 요령은 뒤에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수지에 빠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써서 앞으로 앞 사면에 착륙한다 생각하고 랜딩을 하시면 길에 잘 내립니다 그래야 날개도 물쪽으로 안 떨어질 거고 지금 벼들이 많이 자랐어요 다음주면 조금 노릇노릇해질 거 같아요 지금은 파릇파릇한데 중간중간에 노릇노릇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하는데 초보자 본놀이 즉 콜을 받으면서 두 대가 착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착륙을 잘하고 있어요 한바퀴 돌려서 바람이 약하면 바로 이 자리에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리치가 됩니다 계속 바람이 쳐주기 때문에 끝까지 리치를 타고 가고 있어요 끝까지 리치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여기 내립니다 김은호 팀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네요 랜딩했습니다 오늘 3시간이 넘는 뒤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Alexander 죄송합니다 이제 네 잘맞은 Behx см 힘들어서 악세레다를 한 칸을 더 더 묶었더니 발을 뻗으면 악세레다라 밟힌 상태라 썩길링 감이 이상해 가죽이 올라가지 못하겠네요 타던 데로 타야지 이거 바람을 세다가 한번 더 묶었더니 썩길로 못하겠어요 아이고 천안 동풍은 좋아. 열이 아주 시가버지. 여기 뭐 갈대가 여기밖에 없어.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가 또. 아휴 힘들다. 아휴. 아휴.